안녕하세요. 저희는 라이프 스타일리스트 모아나루의 심재훈, 유나진입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회사를 나오게 됐고요. 우리 스스로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바다에서 나무로 서핑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돼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어떤 이유가 됐고 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무로 서핑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무로 서핑보드를 만드는 것 외에도 서핑에 필요한 물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남은 자투리 나무들을 업사이클링해서 생활 소품을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물건들을 만들고 이렇게 생산자의 입장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저희도 모아나루처럼 살고 싶어서 물건을 구매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께 그런 영감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저희 둘은 그런 것 같아요. 남의 시선에서 좋은 회사를 달리거나 돈이 많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오늘 어떤 새로운 일을 할까? 어떤 게 재밌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행복하고 되게 좋은 삶인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힘든 걸 참아내고 내일 내가 행복해져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오늘 내가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면 저희가 선택한 그런 결정된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매일매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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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